보기는 참 좋은데. 보기는 뭐. 오래 걸리지만 않으면 참 좋을 때죠. 버스 한테 들어가고. 버스 저렇게 예쁘게. 예쁘다. 예뻐. 거의 그 잡지용 사진을 찍히는 그런 것 같아요. 포도 스타일리스트. 2시간 걸렸어요. 드디어 먹는 거야? 맛있겠다. 되게 맛있어. 맛있겠어. 맛있지? 응, 맛있다. 맛있어? 맛있지? 아, 맛있다. 아, 맛있죠? 계란 더 맛있어. 계란 더 맛있어. 말이 너무 잘한다. 계란 박사. 역시 우리 아들이야. 입에 있죠? 계란 맛있어, 계란 좋아해. 아니, 계란 다 먹지? 잘라놓을게요. 왜냐하면 식어야 되니까. 응, 알았어. 많이 먹어. 네. 너 말하는 거 참 웃기다. 맨날 누워서 막 앵앵거리는 게 엊그제 같은데. 조금씩 있어, 4개월. 루아 누울 거야? 진짜 내가 루아에 낳을 때 너무 고생해서 그러는데 그렇지만 않으면 또 낳고 싶은데. 야, 야, 이 고생 나 그거 뭐 고세이고. 이 고생 나 그거 뭐 고세이고. 다른 사람 고생하는 사람한테 되면 진짜 너는 그 극적 신경 안 쓰고 낫다. 고생했죠, 나는. 어머니, 걷지도 못했는데 무슨. 6개월 때부터 걷지도 못했는데 무슨 그 고생 안 했다고 그래? 6개월 때부터 아기가 내려앉아서 많이 움직이면 안 된다고 그래서 거의 누워있었고 제가 또 살이 찌면은 무릎이랑 발목이 아파요. 잘 못 걸어서 이제 다리 질질 끌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좀 힘들었죠. 루아님 임신했을 때 잘 지켜서 루아님 건강한 거라니까. 맞아, 맞아. 그건 맞아. 그건 인정한다. 응. 맞아. 모유 수유도 잘했어. 잘했지. 처음에. 그래, 루아님. 루아님 피부 정말 깨끗하고 건강하게 태어난 거 보면 임신한 동안 정말 관리를 잘했구나. 하영비사. 루아님 이제 10살 되면 내가 60이고 루아님 20살 되면 내가 70이네. 아, 20살 되면 70이야. 나랑 중간에 얼마나 노력했노.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말 안 들었지 뭐. 그러니까, 그때는 올 거 그랬나 봐. 그랬으면 우리도 둘째 나왔을까? 아, 둘째 이게 나왔어요. 하늘의 뜻이지 모르니까. 둘째는 이마치 컸다. 그렇지, 둘째가 이마에 컸겠죠. 그렇지? 응. 봐라, 얼마나 예쁘고 좋으노. 이거 어떻게 먹는 가재는? 뜯어서 먹어야지. 네가 뜯어줘라. 어머님 원래 남자가 뜯는 거야. 난 별로 안 먹고다. 난 별로 안 먹고다. 안 먹고 안 뜯는 거야. 뜯어줘야지, 어머니 드셔야지. 뜯어줘야지, 어머니 드셔야지. 나 안 먹는다. 나도 그거 안 먹을 거다. 아, 진짜 또 시작이나 둘다. 하나 pin place. 좋아. 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